안녕하세여! 어! 아니, 안녕, 안녕, 안녕. 하자, 안녕하세요. 저희 댄스팀 이름이 뭐라구요? 레이디비! 네, 저희 댄스팀 이름은 레이디비라고 하구요.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좋아요랑 팔로우 좀 부탁드리구요. 저희 멤버들 개개인 인스타그램은 레이디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면 한 명씩 팔로워가 돼있어요. 네, 그것도 많으면 저희 가져주시길 바라겠구요. 네, 오늘의 크리스마스 특집일을 이렇게 6시부터 8시동안 8시까지 2시간동안 버스킹 진행하고 있구요. 네, 다음 곡은 무아라는 곡이에요, 여기서. 이제 저희 멤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이파이브로 하러 다닐거에요. 이제 그러면은 막 손 이렇게 떼지 마시고 한 번씩 탁탁탁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무아 가볼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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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